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Hello everyone. Welcome to 명언으로 쉽게 배우는 영어 이식푸. 네 오늘은 스티븐 리처리스의 명언입니다. 스티븐 리처리스는 미국의 작가이신 분입니다. 자 같이 한번 볼게요. When you fail, that is when you get closer to success. 네 너무 좋은 명언이죠. 같이 한번 봅시다. When you fail, 당신이 실패했을 때, that is when 그때는 무슨 때냐면 you get closer. 한 발짝 더 가까이 간 때입니다. 무엇에? to success. 성공에 더 한 발짝 가까이 간 때입니다. 라는 뜻입니다. 네 너무 좋은 명언이죠. 우리가 어떤 실패했을 때 나는 망했어. 끝이야. 이렇게 저절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성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갔구나.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격려하고 다시 한번 시도하자. 이렇게 어떤 motivation을 주는 좋은 명언 같아요. 네 우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. 그런 말 있죠. 빌맥성통한 말인 것 같습니다.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자 When you fail, that is when you get closer to success.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네 감사합니다.